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오늘은 이리아 이거 한 종목 매도했습니다 한 분밖에 안 가지고 계셨어요 이리아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돼 있던 종목이었는데 어제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래 정지 중인 종목을 매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가지고 계셨고 이거 거래 첫날에는 상가를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날이고요 둘째 날에 오전에 슈팅이 나왔다가 밀리는 거 보고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 마련도 좀 되셨고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타이밍에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리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일본 야구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리아라고 옛날에 LG연자 핸드폰 사업할 때 그쪽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입니다 부품 업체인데 LG연자가 이제 거래를 끊으면서 이라가 조금 기업적으로 많이 힘들어 졌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적으로 개편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상장 폐지가 될지 거래 재개가 될지 거래 정지가 될지 그런 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거를 대략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리아 같은 경우는 저는 거래 재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거래 재개가 언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정위원회 코스피 시정위원회 이런 거래 재개를 얘네가 이제 거래소에서 어쨌든 허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너네 이제 거래 재개 해도 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웬만하면은 이건 살아나겠다 이 정도 되면 살아나겠다 이렇게 알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감사 보고서 적정이 나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리아 수익 보신 분 축하 말씀드리겠고요 마음고생이 아마 심하셨을 겁니다 거래 재개 되기 전까지 그래도 잘 돼서 다행입니다 물론 뭐 기다림 기간만큼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아쉽긴 한데 뭐 다른 데서 또 수익을 보면 되니까요 자 일단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이 또 추가적으로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저는 진반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조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나마 조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 선은 지켜주려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이상은 이 이하로는 지수가 잘 떨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그 가격대는 있어요 그 선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다행입니다 그 부분은 자 그러면은 오늘 이략 요거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 재개가 되는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거래 재개 될 때 거래 가액을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영업일수로 30일 60일 이상인가 6개월 이상인가 하여튼 거래 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이 기준가를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략 같은 경우는 뭐 680원 저가에서 1040원까지 고가까지 해서 상당히 그 기준가 잡는 게 좀 그랬고요 보면은 밑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밑으로 훅 뺐을 때 개미가 아마 털렸을 겁니다 왜냐면 거래 재개 됐으니까 개미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것을 못 버티고 매도를 했겠죠 그리고 이거는 원래대로라면 이때 세력들이 다 털고 나갔습니다 털고 나간 다음에 근데 이게 이렇게 빠지면서 저는 하락 매집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다시 매집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렇게 점핑이 나왔던 2017년이거든 그 다음에 거래 정지가 된 거는 2020년이란 말이죠 3년 동안에 3년 동안에 기업이 이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일야 하이텍 이라는 종목이었고 SF 여기 나와 있죠 SFF와 FS와 소규모 합병, 평택 공장 매각 이런 식으로 얘네가 살아나기 위해서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SF스테리, 철스크랩, 위라전자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강정훈, 강재우, 한승자, 그리고 박경화까지 해서 그 주주가 나름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조합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주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괜찮은 편입니다 왜냐면 이 개인들이 이걸 포기 안 하거든요 거기다가 거래 정지되기 전에 유상신즈 취득 2020년도에 이거 취득하고 실권주도 인수하고 이런 것도 보면 얘네들은 미리 알았을 겁니다 이거 살아날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살아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재무구조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흑자 전환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라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신규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 됩니다 원래는 신규 상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 타이밍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자리 오면 매도를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자 이것도 거래 정지가 됐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올랐다가 쭉 빠진 거 보이세요 그리고 캐스피온도 마찬가지로 얘는 바로 빠졌습니다 살짝 올랐다가 여기 보시면 이 거래 첫날에 6% 올랐다 그냥 하한가로 말아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보통은 신규 상장 중 신규 상장이 거래 재개되는 첫날에 급등이 나오든 급등이 안 나오든 결국적으로는 밑으로 한번 빠졌다 갑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털려야 되거든 더 낮은 가격에 팔아줘야 되거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가 어제 상한가를 말아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한가 말아 올리고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길래 오늘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 타이밍 잘 잡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옛날에 이거 말고도 코디엠도 거래 정지했다가 풀리지 않았나? 코디엠은 아니네요 거래 정지 됐다가 또 풀린 종목이 뭐 있지? 그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대략적으로 공통점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 재개된 종목들이 보통은 이렇게 매도 타이밍은 바로 잡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보면 자연과 환경이었나? 아 근데 얘는 자연과 환경이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었나? 아 얘는 아직 거래 재개가 되지는 않았네요 화장품 관련주 등에 있었던 것 같은데 코스메틱 한번 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화장품 관련주 중에 음 음 어 그 CSA 코스믹 말고 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이것도 이것도 거래 재개 이때 거래 정지가 있었죠 한번 그 다음에 상한가를 세 번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빠졌네요 어쨌든 상한가가 순간적으로 보시면 똑같죠 이것도 여기 보시면 거래 재개 된 다음에 첫날에 11% 올랐다 빠져버렸잖아 그 다음에 물량을 다시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거래 재개 되는 날에 웬만하면은 어 당일에 그냥 파는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풀렸으니까 밑으로 쭉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거는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큐렉소도 큐렉소가 아 이건 아니네 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부분의 패턴이 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아 같은 경우도 저는 어 오늘이 이제 매도 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 조정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리아는 좀 괜찮은게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아 음 자 여기 이리아인데 여기 보시면 대주주가 자발적 의무보호 예수를 결정했습니다 2022년 5월 1일까지 강조은 대표가 이 얘기는 대표자는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호재로 제가 보기에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그냥 다 내려오고 나면은 오히려 이리아는 매수 탑점을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분야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뭐 부품 생산 계약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리아 자체가 어 이런거 스마트폰 근데 이게 아니라 이리아 넥스텍 어 이건 없어졌고 이제 다른 사업 합니다 이리아가 예 사업 분야 이거 자체가 이제 요런 것 보다는 다른 거 주로 합니다 이리아 꽃마름이라고 있어요 꽃마름 여러분 외식 그 근데 꽃마름 딱 들어가 보면은 여기 보면 대표자 강정은 돼 있죠 주이리아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거 자체가 이리아가 그 인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영역 자체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이제 핸드폰 부품 사업이 아니라 이런 꽃마름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 샤브샤브 관련해서 얘네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네 사업 영역은 여기 그 키움주거 기업 분석에 또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역 내역서 제출했고 나름대로 괜찮게 에이전전자 휴대폰 사업 부분과의 거래 중단 신규 아이템 납품처 발굴 합병이 완료된 외식 프랜차이즈 예 이렇게 사업적으로 많이 개편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얘는 조정을 받으면 그때 이제 저는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매도 타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제가 100%가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단 여러분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